블링컬의 당 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화해 무드가 하루짜리였던 걸까요? 화전 양면 전술인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대로 러시아군이 키우 주변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군사가 재배치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러시아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정확정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최근 원자재 시장을 반응을 보면 그걸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다시 들썩였고요. 기름 가격, 가스 가격, 밀 가격, 소맥 가격, 빛철금속 가격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천연가스의 지불결제를 계속 지금 루블화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중인데요. 결국에는 잠재적인 가스 중단에 대해서 비상사태,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요즘 다시 나오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리스크 이후에 루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스위프트에서도 퇴출돼서 달러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만 가스 외에 다른 쪽도 이를테면 다른 곡물이나 다른 에너지, 기름 가격 이런 것을 결제할 때도 루블화로 내놔라 이렇게 좀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요. 물동량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지금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봉쇄에 들어갔죠. 또다시 공급망 문제를 건드리는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들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상품 가격 급등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금리 이야기도 계속 회자되고 있죠. 한 1, 2주 전부터 금리 스프레드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당잠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전날에 뉴욕 증시에서 오후 한 몇 분 동안이지만 잔간기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종 헤드라인에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는요. 지금 10년 물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3개월 물 초단기 금리를 봐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연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달래고 안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198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고 나서야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준의 입장에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다음 보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10년 물과 2년 물의 차이죠. 예측도와 상관없이 시장의 심리는 이 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차이 나와 있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스프레드는 0.04%포인트 4BP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거의 역전 근처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높은 이유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둘이 역전되고 나서 이 경기 침체 구간이 늘 수반됐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점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과연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시각을 좁혀서 현재 상황을 은행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내용을 연결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단기 금리와 장기의 금리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굳이 기업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단기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취약한 기업은 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곳간에 현금을 두둑히 쌓아둔 부자 기업들은 지금 남모르게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 부자 기업들은 줍줍 본능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 상황이 대두될 때 오히려 이 막대한 현금 능력을 앞세워서 기업 쇼핑에 나서는 부분이 과거에부터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식이나 구글의 맨디언트 인수 협상 소식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1워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는요. 아마존도 최용히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을 줍줍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에 슬그머니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물가,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린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어떤 기업에게는 위기가 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 상황인데 최근 그럼에도 그 전날까지 시장의 반등이 거셌죠. 특히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 시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고 반면에 반짝 반등하는 아주 전형적인 하락장에 갇혀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장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요즘입니다.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실 텐데요. 오전에 보압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매물이 연출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3대 지수 일제히 낙폭을 늘려갔고요. 결국에는 장중의 저가 수준에서 종가를 썼습니다. 특히 최근 반등하면서 조정장세에 벗어났던 나스닥 지수 조정장세라 하면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리는 거죠. 다시 한번 조정장세로 진입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별히 어느 특정 종목이 급락한 건 아니었는데요. 차익실현매물이 산발적으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높았던 위에 있는 대형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부분은요. 우리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반도체 섹터인데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시간 외거래에서 호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거래에서 4%가량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본장에서는 결국 길을 켜지 못하고 3.5%의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보시면 다시 전쟁 테마만 곡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자재 강세로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정도만 올랐고요. 또 굳이 뽑자면 방산 섹터, 로키드마틴 같은 종목이 올랐고 이 밖에 농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참 눅눅치 않은 그런 날일 텐데 자리에 옮겨서 구체적인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